벌써 8월이 됐네요. 여러분 오늘 방송도 간단하게 요약 정리하고 그 다음에 본방송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시면 오늘 의료분야 5개 그리고 일반 시사주제 5개 정도를 구성을 했습니다. 현재 보시면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이른바 가을턴 가을에 전공의를 재모집하는 그런 일을 추진했지 않습니까 7월 15일까지 전공의들이 근무했던 수련병원으로 하여금 전공의 만여 명에 대한 그런 정리작업을 완결하도록 그렇게 지시했고 다르게 이야기하면 전공의 사표 적시 처리 명령을 내린 거죠. 행정명령을. 그리고 난 다음에 7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공의의 수련 신청서를 마감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7천여 명 정도를 모집 공고를 냈는데 그 가운데 0.8% 0.8%니까 거의 전공의들이 응하지 않은 거죠. 이게 이제 정부가 거의 마지막 카드로 사용한 심혈을 기울여서 보건복지부 관리들이 추진한 프로젝트가 거의 완패한 겁니다. 완패를 하니까 보시게 되면 그야말로 행편없는 일을 한 거죠. 하는 일마다 여러분 그냥 삽질을 하니까 이제는 뭘 또 생각해내는 거 하니까 값싸게 이용해 먹을 수 있는 전공의들을 충원해야 되니까 법을 개정해 가지고 개업하려면 개원위로 출발하려고 하면 반드시 수련의 과정 전공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 해서 수련 이후 매너제 도입을 이렇게 하는 거죠. 보는 사람에 따라서 포장하는 것에 따라서 얼마든지 미화할 수도 있지만 저는 값싸게 이용해 먹을 수 있는 젊은 전공의들을 강제로 확보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가 보복행정을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공의 지원율이 0.8%가 이제 알려지자마자 보건복지부에서 수련 이후에 매너제를 개업할 수 있는 매너제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정신을 거의 지금도 몬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젊은 의사들의 요구를 수용하기는커녕 강제 노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윤 정부의 행정 국정운영 수준이라는 것이 날이 가면 갈수록 치사하고 옹졸하고 저질에 가까운 그런 쪽으로 다가가고 있다. 이 반작용이 또 분명히 있는 거죠. 이러니까 콩을 뭘 하더라도 이렇게 젊은 의사들이 윤 정부나 윤 대통령을 신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진짜 저질스러운 꼰대들이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누가 이제 나서 가지고 제도를 발표하든지 간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뜬금없이 수련을 반드시 해야 개원이로 활동할 수 있다. 이렇게 하니까 제가 이 사람들이 진짜 정신들이 이렇게 없어 가지고 어떻게 하겠냐. 그런 이야기가 오늘 다루질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의로의 최일선 우리는 다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지금 언론들이 다 사실이나 진실을 보도하는 것이 아니고 뭐 다 이렇게 정부하고 짝짝꿍이 돼가지고 이렇게 필요한 정보만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의로의 최일선에 계신 분들이 언급센터에 계시는 전문의들 거고 이제 전문의들이 이제 이상 징후를 지금 계속해서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의 변이 현상이 확산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해서 제가 양일간 이틀 전부터 제 이야기가 아니고 현장에서 올라온 이야기를 여러분들 뭐 정리도 하지 않고 그대로 방송을 했는데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 내과의사분들이 진짜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코로나 변이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지 않습니까? 뭐 그걸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정부는 숨기겠죠. 사람들이 동료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니까. 그러나 이제 그걸 또 말씀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니까 어쨌든 여러분께서는 개인 의생 같은 걸 위생 같은 걸 좀 주의하시고 손 잘 씻으시고 필요하다면 마스크도 가끔 갖고 다니면서 필요할 때는 많이 접촉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어제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조금 더 명확하게 정리를 해야 될 것은 현재 군의관들은 현재 군의관들은 38개월 근무를 합니다. 36개월의 근무기간에다가 훈련기간 2개월을 얹어가지고 이분들은 대개 뭐 중의로 아마 그렇게 제대를 하시는 모양입니다. 공보위는 37개월입니다. 농어촌에 이제 보건소에 근무하는 이게 제가 볼 때는 참 가혹한 거죠. 지금 평사병들이 18개월까지 근무 시간이 줄었으니까 이렇게 이제 부당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아마 이제 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가 만난 모양입니다. 만나가지고 어떤 신문에는 화기애애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한 신문의 논술위원께서 예리하게 두 분의 만남을 분석한 그런 내용을 공개했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두 분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두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는 뭐 그렇게 중요한 과제는 아니지만 그게 곧바로 우리에게 이제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내용들은 안 보지 않습니까 이야기하기도 안 좋고 그러니까 이런 공병호tv의 방송이 나가면 공박사님은 좌팝니까 우팝니까 그런 수준 이하의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은 그냥 눈앞에 얼렁거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볼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난히 만나가지고 독대를 했니 안 했니 그런 게 그런 가십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이제 우리 운명에게 운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걸 이제 볼 수 있어야 그래야 이제 식솔들하고 고생을 안 하겠죠. 한 번 다룬 바와 같이 미국의 주류 언론들 대표적으로 cnn 방송 그 다음 미국의 공영방송 npr인가 그 다음에 뉴욕타임스 그 다음 와싱턴포스터 이런 바 미국의 주류 언론들이 대단히 편향적인 보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걸 그냥 앵무새처럼 받아가지고 국내 주요 언론사들이 대부분 기사를 쓰기 때문에 한국의 일반인들도 상당히 미국의 정지에 대해서 편향된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제 미국의 대선을 냉청하게 보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겠다. 그런데 다행히 이제 한국에서는 세종연구원의 이사장으로 계시는 전 북핵 대사를 지냈던 이용준 이사장께서는 아주 더물게 한국에서 더물게 소위 미국의 주류 언론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정확히 알고 그리고 한국의 식자층들이나 국민들이 그거를 염두에 두고 미국의 대선이나 정세를 봐야 된다. 이런 주장을 펼치시기 때문에 그 내용을 오늘만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밤에 여러분들 도착한 국제 뉴스 가운데서 가장 큰 뉴스가 이 하마스의 유력자 혹은 1인자로 불리던 그 인물이 이란 대통령의 그런 축제에 참여한 끝에 미사일을 받고 그냥 숙소에서 적사를 했네요. 중동의 전면전 확산 가능성 이 부분을 오늘 다루도록 그렇게